자 네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건강님이 또 우리 또 재방송 대들보 장건강님께서 또 저한테 소스를 주셨습니다. 아휴 항상 감사합니다. 장건강님. 대한민국 사회가 공정하지 못한 이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비단 대한민국 사회만 공정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냥 사회 자체가 공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사회 자체가. 여러분 그럼 가장 잘 사는 미국은 공정해 보입니까? 나 미국이 더 불공평해 보이는데? 미국이 훨씬 더 불공평해 보여요. 이 불공정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일본이 더 심해. 공정하지 못한 거는. 일본이 더 심하다니까요. 공정하지 못한 거는. 그 박간혜 오상님 영상 보시면 일본이 왜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더 공정하지 못한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 일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일본은 여러분 취업할 때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일본은 대기업이 취업할 때 뭐가 중요하냐 하면 우리나라는 학점과 스펙이 중요하잖아요. 일본은 학점과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벌이 중요합니다. 남해니 그렇죠. 일본은 학벌주의입니다. 철저한 우리보다 더 심한 학벌주의. 일본은 더 냉혹한 학벌주의가 뭐냐. 우리나라는 학벌이 좀 안 좋아도 학점과 스펙으로 커버할 수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오히려 기회는 더 공정해졌는 게 아무리 서울에 다녀도 학점이 깊고 스펙이 안 받쳐지면 이제는 못 들어가요. 이제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학벌만 있으면 웬만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학벌. 졸업장만 있으면 말 그대로. 어느 학교 나왔냐가 취업에 절대 중요해요. 일본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그 어느 학교. 그 좋은 학교 들어가는 기준이 뭐냐. 돈이 많아야 돼요. 돈이 많아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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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본의 굴지의 기업. 뭐 미치비시나 소니. 소프트뱅크 같은 회사. 일본의 손가락이 드는 기업. 아니면 파나소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놀랐던 게 그때 오상임 영상 봤는데. 거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은 좋은 학교 가려면. 유치원 때부터 시험을 본대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시험을 본대요. 거기서 일단 못 들어가면 좋은 학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는 게 절대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왜냐하면 좋은 초등학교는 또 비싸요. 그래서 일반적인 부문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못 나왔더라도 고등학교 뒤집을 수 있잖아요. 뒤집을 수 있어요. 근데 일본은 초등학교에서 못 뒤집으면 못 뒤집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못 뒤집어. 못 뒤집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원서 낼 때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지망 2지망 3지망을 낼 수 있어요. 가나 다군 해가지고. 가나 다군 해가지고 이제 1지망 2지망 3지망을 낼 수 있잖아요. 일본은 돈만 많으면 한 50지망도 가능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원서 내는데 한 2만원, 3만원, 5만원 하잖아요. 일본은 한 30만원 해요. 돈이 없으면 못 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3군데, 4군데 내면 부담스러워요. 돈이 많은 애는 30군데, 40군데, 50군데 낼 수 있어요. 거기다가 더 웃긴 거 뭐냐 하면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학교에 중복해서 못 내잖아요. 중복해서 못 내요. 근데 일본은 돈만 많으면 만약에 와세대 대학교로 와세대 학교 경제학과 한 대 들고 공과대 한 개 내고 다 내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아무데나 하나 얻어 걸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돈만 많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서울대라고 하면 서울대 경영학부부터 싹 다 내는 거예요 그냥. 그게 가능하다니까 일본에서는. 가능하다니까요. 우리나라는 다른 게 가능하다니까요. 돈만 많으면 진짜 내고 싶은데 다 내는다니까요. 몇 천만원 내고 진짜 다 내는다니까. 그중에 하나 걸리면 가면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이 학업 시장에서 굉장히 유일합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뭔가 공부를 통해서 진입할 수 있는 어떤 장벽을 막아놨어요. 일본이 더 무서워요. 진짜 훨씬 더 무서워. 무섭다니까요. 일본에 돈이 없으면 아예 진입 경로가 막혀버려요. 그게. 초등학교부터 막혀버린다니까요. 이게. 물론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 방법은 공부를 정말 정말 잘해야 돼. 아주 초월하듯이 잘해가지고 수제라는 소리 들으면서 수제라는 소리 들으면서 그 일본에 왜 국립대학교 있죠 뭐 동경대학교 이제 도쿄대학교 교토대학교 국립대학교 국립은 이게 없어요. 공부를 어? 무지하게 잘해야 돼. 무지하게. 우리나라도 치면 서울대죠. 무지하게 잘해야 돼. 무지하게. 그러니까 어설프게 잘하는 것이 아닌 진짜 전국 단위로 노는 구순이 돼가지고 그 학교를 가야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면 돈으로 가는 사람들 밀리는 거예요. 맞죠? 이거 오성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맞잖아요. 그게. 도쿄대가 훨씬 더 좋습니다. 서울대가 아무리 뛰어나도 있잖아요. 일본의 도쿄대 곧 교토대 동경대 모이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권에서는 파워가 약합니다. 대학 랭킹으로 봤을 때 일본하고 중국이 밀립니다. 일본의 그 동경대학. 일본의 뭐야. 북경대학교 칭하대학교 밀려요. 랭킹에서. 생각보다 세계 랭킹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아요. 아시아권에서도 중국이나 일본이 더 랭킹을 더 셀걸요 아마? 이수원이 끊임없이 적으시네. 죄송합니다. 일본 얘기를 자꾸 뜬금없이 했네요. 첫 번째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뿌리부터 썩었다.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 모든 어떤 시초에서 썩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도 썩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어떤 뭐 정치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정치만 썩었다고 하잖아요. 정치판뿐만 아니라 기업도 썩었고요. 다 썩었습니다. 공직 분야도 썩었습니다. 단지 이게 썩은게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냥 다 썩었습니다. 교육도 썩었습니다. 이 썩었기 때문에. 근데 썩었는데 이걸 아무도 건드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아까 뭐 여러가지 다 적으셨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뿌리부터 썩었습니다. 이게 왜 썩었는데 아무도 건드는지 아세요? 이걸로 이득 보는 사람도 있으니깐 안들쳐내는 거예요. 왜냐? 썩었다 하더라도 이 썩 것 때문에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문제가 됐던 고등학교 수시보지 수시로 들어가는 비중을 늘렸잖아요. 왜 문제가 됐어요? 이걸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으니까. 누가 이득을 볼까요? 돈 많은 사람이 이득을 보잖아요. 쥐 부여한 사람들이.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그런 외부 활동이잖아요. 입상 경력 같은 거. 그런 것들. 맞잖아 여러분. 누가 봐도 지금 보면 제도 같은 것들이 돈이 많고 어떤 그런 외부적으로 어떤 그런 백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많아졌잖아. 맞죠? 그게 왜 그러겠어요? 지금도 썩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앞전에는 또 썩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죠 여러분. 군대도 지금도 썩었다고 하잖아요. 그 앞전에도 썩었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썩었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안 좋았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 시작부터 안 좋았다는 거예요. 스타트 때부터. 우리나라의 대학을 봤을 때 집단이 형성하는 모든 분야가 다 썩었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분야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는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나라는 더 오염됐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는 민주적인 특성 자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한국사를 공부해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한국사를 제대로 공부해봤으면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뭐 백의민족이니 이렇게 얘기하기 못됩니다. 그 중간에 헤쳐먹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왕들도 많고 항상 보면 그런 것들이 뭐 업적 같은 걸 가루는데 업적이 아니라 잘못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우리가 위인전 같은 거 보면 맨날 훌륭한 거 좋은 것만 적어놔가지고 다 잘했는지 알아요. 아니거든요. 오히려 왕제 시절에 말아먹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죽이고 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한국사를 제대로 공부해보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이게 위인전이나 교과서 같은 데는 훌륭한 업적을 한 사람도 적어놓으니까 그게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국사람 공무원 시험 공부해보면 연대별로 다 알아야 되니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알아야 되거든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만. 역사적인 사건 같은 것도 그게 이제 시작부터 되돌아가면 그 시작부터 이제 뭔가 안 좋았으니까 썩었으니까 이제 결과도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내가 봤을 때 역사적으로도 썩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걸 제대로 도려내지 못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친일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일파가 있음에도 이게 청산이 왜 안 되냐 친일파가 권력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친일파, 청산, 청산 이 얘기 많이 하죠.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거를 친일파가 왜 안 되는지를 알려면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왜 친일파가 되는지를 왜 친일파로 갔는지를 먼저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친일파를 그 당시에 역사적인 체계에서 일제감정기에 친일파가 되면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었거든요. 사업을 더 할 수 있었다거나 특히 친일파를 했던 사람들이 사업적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착취를 많이 해서 일문가 붙어가지고 사업권을 많이 따냈어요. 그 사업권을 따내는 걸 누구한테 주겠어? 그 수손들한테 줄 거 아닙니까? 그 수손들은 더 똥똥거림 살 거 아니에요. 그게 이어지고 이어지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여하잖아요. 부여하고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미 지금부터 그 친일파에서 이제 핏줄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못 사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와서 이제 안되는 겁니다. 제후가 안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클 대로 커버리다 보니까 이미 시작부터 써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번째 두번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우리 수호님이 굉장히 열심히 다 적으셨는데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다 적으셨는데 제가 다 캐치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왜 그거 들어봤죠? 그 일제강점기 때 그 동양척식주식회사 그것도 일제 치리파의 만응이잖아요. 그 동양척식주식회사 아시죠 여러분? 근데 동양척식주식회사는 막상 고등학교 때 안 나옵니다. 한국사 때 안 나와요. 공무원 시험에는 나옵니다. 공무원 시험 때는 나쁜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와요. 범위가 넓지 않아요. 물론 이게 수능에도 나오긴 나올 겁니다. 한국사를 제대로 공부하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거든요. 점수를 잘 맞으려고 하면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 같은 95점 100점 찍으려면 이런 막 나쁜 것도 다 알아야 돼요. 이런 거 봐. 깊이. 한 폭탄 문제 한 두 문제 더 맞추려고 하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 우리가 그동안 가려졌던 부분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어떤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되고 좋은 것들은 무조건 보여주고 안 된 것들은 안 보여줘요. 나 그게 정말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잘된 것이든 안 된 것이든 간에 다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된 걸 보여줘야 이거를 우리가 타산치에서 삼아가지고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된 거는 최대한 부풀려서 보여주고 안 된 것들은 안 싫고 안 보여주고 가리고 눈속에 관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공무원들이 내면 받고 하는 것들도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들이 이미지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예전에 조선식 탕관오리들이 많이 헤쳐먹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도 책에 많이 적고 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한 것들 다 빼돌리고 해가지고 자기들 불을 추측하고 지금 옛날에 했던 거랑 지금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의견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나라는 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좋은 맛,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는데 먹기 싫은 것도 먹어야 돼요. 쓴 것도 먹어야 돼요. 오히려 쓴 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항상 사람들이 자극적이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한다고 해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맛있는 것들은 대개처럼 몸이 안 좋잖아. 몸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 탈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탈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맛있는 거 보면 다 자극적이고 당이 많이 들어간 것들이잖아요. 건강을 해치는 것들. 몸에 젊은 음식 중에 맛있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맞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정하다고 하는데 공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불공정합니다. 아주 많이 불공정합니다. 자. 현대판 음소제도. 뭐 이거 뭐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솔직히 뭐 생산직 같은 거 인맥 하는 것도 불공정이죠. 언면이 따지면. 그리고 뭐 인맥 입사 우리나라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렇게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해도 많이 나오잖아. 맞죠? 그리고 뭐야. 여러분 대법원 판결 같은 것도 우리나라는 왜 사법부가 개판이잖아요. 창년도 꽝이잖아. 맞죠? 왜 꽝이겠습니까? 그만한 짓을 하니까 꽝이잖아. 맞죠? 왜냐.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느냐에 따라서 죄가 바뀌고 형량이 바뀌고 처벌도 바뀌게 됩니다. 정말 이상한 나라입니다. 돈이 많고 저거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나라는 보면 왜 보면 그 집행유예 아시죠? 집행유예. 집행유예를 오히려 재벌들이 재벌들을 위해서 집행유예를 만들었다는 말도 나와요. 재벌 전형 집행유예도 있잖아요. 재벌 전형 집행유예. 그게 뭐냐면 3년 징역에 5년 이하에 5년 집행유예. 이게 맥시멈이거든요. 집행유라 해서 맥시멈. 근데 보통 그것도 누가 아냐.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안 나와요. 3년 이상 3년의 징역 5년이 5년이 집행유예 안 나옵니다. 근데 재벌들은 그렇게 나와요. 재벌들 하라고 만든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안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냥 못하자. 근데 일반 사람의 비슷한 비디 저지른다고 하면 못해도 한 10년을 살죠. 우리나라 웃긴 게 판사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판사들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재판을 때리냐 하면 이게 보면 다 선배 후배 다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판사분들이 왜 공정한 판결을 못 때리냐 하면 공정한 판결이 깨댔을 때 내가 여기서 옷을 벗어야 하는 생각도 해야 되거든요. 이 관직을 벗어야 된다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뭐 무지 안내하게 되면 너 변호사 차릴래? 너 변호사 차리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변호사 차리는 게 뭐냐 하면 나가라는 거죠. 그냥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공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맞죠? 기회라는 거 공정하지 않습니다. 취업이란 기회 공정하지 않고요. 대학이란 기회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대학도 공부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왜 공정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내가 딱 잡아서 얘기할까요? 공부가 제일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제대로 짓고 넘어가고 공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이제 공교육은 힘이 약해졌습니다. 다들 아시죠? 맞죠? 공부가 공정하려면 공교육이 세야됩니다.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공교육이 밑에 있고 사교육이 위에 있잖아요. 지금 학생들 중에 학원 안 가는 사람 있어요? 학원 안 가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특히 저기 대구에서 학굴이 가장 높다는 수성구 범어동 서울의 강남구 대치동 걔들이 공교육이 처음에 과연 학원을 다닐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학원을 몇십 개씩 다니잖아요. 아예 공교육, 그러니까 일반 학교 수업을 무시하고 사교육을 듣잖아요. 사교육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거기에서 이걸 수업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운명이 결정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고등학생들이 수시가 더 많잖아요. 수시는 아무래도 돈이 있고 부모님이 빼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낫잖아요. 맞죠? 훨씬 더 낫고 그러면 수능밖에 없는데 수능 같은 경우에도 이미 사교육물을 먹은 사람하고 먹지 않은 사람의 사이도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굉장히 많이. 공부라는 것도 여러분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정보는 정보전이거든요. 정보전. 공부가 사람 머리로 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요. 정보가 중요합니다. 정보. 정보 싸움이에요. 공부도. 어떤 학원이 더 잘 가르친다. 어떤 학원이 더 잘 가르친다. 어떤 학원 강사가 더 유명하다. 이런 것들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 정보전이 뭐냐. 돈입니다. 그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정보전에서 밀리게 돼요. 어떤 강사가 유명한지도 모르고 어떤 학원이 잘 가르친지도 모르고요. 그런 기회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시업이라는 제도 자체가 수능이라는 제도 자체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아요. 공정했으면 생각해보세요. 수능이라는 게 공정했으면 전국 단위로 골고루 서울대 가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전국 단위로 맞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특정 지역에만 몰려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강남권에만 몰려있죠. 대구 같은 경우에 수성구 지역만 몰려있습니다. 대구는 특히 더 심합니다. 서울보다 대구는 수성구권과 비수성구권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학군과 어떤 그런 수능에서 결과가 굉장히 참담하게 벌려져요. 솔직히 말하면 수성구 전체에 서울대 가는 비율이 그 나머지구를 합쳐도 못 이겨요. 이 기회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거에요. 이 기회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겁니까? 어 프로관림 어디서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이게 공정합니까 여러분? 공정한가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극도로 불공정하다고 차라리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편하다고 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공정하다고 얘기하면 그게 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더 악에 바칠 수 있는거에요. 상당히 불공정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불공정합니다. 불공평하고 그 잘사는 미국도 항상 빈부격차나 그 흑인차별 같은거 시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세번째 누구에게나 평.. 어 성기수님 자 누구에게도 평등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평등하지 않죠. 특히 몸이 불편한 우리나라는 특히 여러분 아셔야 되는게 절대 몸이 불편하면 안됩니다. 우리나라 살아가면서 알티언니 먹으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살아가면서 몸이 불편하면 안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미리 얘기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다치면 안돼요. 다치면 안됩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우리는 다친 사람들이 살아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게 있습니다. 다치면 안됩니다. 진짜로 특히 우리나라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살아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여러분들 집에 누가 정신적으로 뭔가 장애 가지고 있잖아요. 질환 가지고 있죠. 그러면 자족 전체가 힘들어요. 보통 여러분들 우리나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안에 장애인인 분들 그분들을 지발들이 다 못살아요. 힘들게 사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지원도 많이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지적으로 그분들한테 많이 못 챙겨줍니다. 못 챙겨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상상 이상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장애를 가지게 되면 일자리가 일자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일자리를 가진다 하더라도 돈이 안되는 일자리를 가지며 돈이 안되는 일자리 돈이 안되는 일자리를 가지게 돼요. 이 돈이 안되는 일자리가 뭐냐 하면 월 100이야짜리 50짜리 진급도 안되고 임시 그냥 간단한 일 그냥 잠깐 파트타입으로 일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만 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이걸 왜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제 친구 중에서도 사회복지사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그런 정신적으로 이제 질환하고 있는 사람들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심체말놀이에서 따라가 봤어요. 도와주러 갔는데 선생님이라 부르거든요. 보통 이제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선생님 가면서 존칭을 써 가면 부르는데 그분들 보통 이제 몸이 불편하고 하시는 분들 보통 주차안내원이나 아니면 뭐 식부 주방보조 아니면 주유소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일을 오래 안 시켜요. 한 4시간, 3시간 이렇게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받는 돈이 한 달에 한 50 정도? 그 정도밖에 못 시킨다고 하죠. 근데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저분도 그래도 계속 일하시기 낫지 않겠냐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못한대요. 나라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요. 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수입이 너무 많아버리면 그 장애인연금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인돈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약이 굉장히 심합니다. 돈을 벌고 싶어도 못 벌고요. 어떤 직업주행과 관계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견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힐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사실 우리나라 힐체어 타고 다니기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경사진대도 많고 뭐 시각장애인분들도 사실 마음대로 걷기 힘듭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어떤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본에 티켓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각장애인분들이 건너려고 하면 누가 부축해 가지고 건널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사람들 지나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 그냥 몸 불편하고 가면 집에나 있지 왜 나와 가지고 고생하기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존중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런 거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씁니다. 이거 내가 해봐서 압니다. 그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잘 밖에 못 나옵니다. 생각보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아니라고 얘기하지. 나는 아닐 거래 얘기하죠. 아니 생각보다 저는 그런 케이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그분들이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거를 옆에서 봤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보면 특히 그런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배려하는 문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에서 얘기할 때 선진국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사각지대가 많다고 약점이 많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무조건 선진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경제규모 GDP만 생각하잖아요. 그건 일부입니다. 일부. 그건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껍데기만 중요합니다. 소갈미가 다 터졌는데 내가 항상 여러분 얘기해야 뭐 우리나라 선진국 잘 산다 카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잘 산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잘 산다고 얘기 못하잖아요. 여러분. 어? 국민소수 3만 달러. 뭐. 어? 국가 규모 세계 시빌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그게 선진국의 전부 잣대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많은 선진국 지표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만 있다고 선진국 됩니까? 아니잖아요. 시민의식 이런 건 꽝입니다. 꽝. 계도구보다 못해요. 계도구. 우리나라가 가장 바닥을 치는 게 시민의식입니다. 시민의식. 자. 아까 얘기했던 것도 아까 두 번째 팩트폭 얘기할 때도 가장 떨어졌던 거 얘기했던 게 시민의식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절대 되지 못할 겁니다. 장담하는데.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나라는 못돼요.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나중에 선진국 안.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 선진국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내가 썰을 풀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있잖아요. 그 자원봉사 같은 거 해보시면 아시게 돼요. 행사 같은 거 뛰어보고 해보면 알게 돼. 사회복지사 일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옆에 들으면 돼요. 이 얘기. 나아진지 안 나아진지를 얘기해보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민의식 굉장히 높고. 어. 잘할 거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민낯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민낯을 보려면 따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장애기 봉사단체 같은 데서 한 두 달 정도 장암봉사하시면 돼요. 한 주에 한 네다섯 시간씩. 그래서 행사 같은 거 뛰어보고 그분들이 이렇게 모셔다보고 하면 됩니다. 그럼 알 수 있습니다. 요은마다 알 수 있습니다. 평등하지. 여러분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평정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이나 기회가 평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평등. 뭐. 균등. 공정 얘기하는데요. 아닌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걸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저. 저 생각보다 장애인 봉사활동 많이 했습니다. 저 봉사활동 떼면 한 380 나옵니다. 물론 지금은 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한참 할 때 꾸준하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왜 평등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 왜 보면. 서울의 그 세무녀 사건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굶어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밥도 못 먹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요즘 같은 세상 어떻게 굶고 살 수 있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하고. 지지 몸이 불편하거나. 수입이 끊겨버리면. 생길 수 있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평등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밥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뉴스에 나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그런 뉴스를. 잘 못 볼 뿐이에요.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밥을 굶고 살아. 바꾸는다는 건 말이 아닌지 생각하는데. 있습니다. 사각지대 있는 사람. 복지의 사각지대. 관리의 사각지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벗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말이. 독설이 심하지 오늘. 내가 얘기하면서 오늘. 아까 그. 마스크 때부터. 이 독설 사면타가 좀 심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자 네번째. 자. 그렇죠. 많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것도. 공무원도 욕하시는 분들인데. 공무원도 욕할 게 아니에요. 사람들 이런 거 얘기하면. 사각지대 때 얘기하면. 또 공무원분들. 공무원도 일하라고 맨날. 어. 사무실에 앉아가. 에어컨 바란스로. 커피나 마시고. 일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그분들. 정말 바빠요. 특히 복지 관련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그분들은 솔직히. 내가 봤을 땐 돈 더 받고. 일을 시켜야 돼. 진급을 더 해줄 수 있는다거나. 그분들. 한 사람 다 맞는. 그분들. 한 사람 다 맞는. 그. 이제. 그 뭐야. 담당인이 한. 인당 한 300명 됩니다. 300에서 400명 돼요. 많은데 500명. 한 사람이. 그. 기초수급 관련이냐. 복지 관련해가지고. 400, 500명씩 맞는 거예요. 그중에 또라이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한 사람이 어떻게 500명을 다 관리합니까. 진짜. 자. 4번은. 태어나는 순간. 어느 정도의 운명이 개정되어 있다. 자. 이게. 뭐. 어느 누군가는 공감할 수 없겠죠. RTO님은 공감할 수 없겠죠. 그런데.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보다.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어떻게 거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4번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가도. 어떻게 보면 공감이 많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왜냐.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애 싸질렀다가. 애 싸질렀다가 어떻게 태어나기라도 한다면. 그. 유집이. 내 혼자라 살면 어떻게. 목숨이라도 부지하겠지만. 혹시라도. 애라도 태어나가지고. 살림이라도 꾸리게 되면. 그렇게 태어났을 때. 과연 애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자신이 있냐. 과연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줄 어떤. 기본적인 어떤. 능력과. 현실이 뒷받침 될 수 있느냐. 거기에서 여러분들. 자신있게. 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그. 다치지 말라고 얘기했는 거는요. 몸순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평소에 사고가 안 나고. 평소에 뭐 교통사고. 왜. 사람 몸 안순위를 한다 하더라도. 넘어지면 코 깨질 수 있는 거고. 맞죠. 길 가다 넘어져서 다리 부러질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부러질 수도. 반신불실 수도 있는 거고. 길 가다가. 누가. 차가 급하게 와가지고. 치워가지고. 내가 다리를 못쓰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살면서 변수가 많아요. 지나가다가 벽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건축 현장에. 이렇게. 벽돌 떨어져서. 맞아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변수 많습니다. 살면서. 진짜 변수 많아요. 정말 재수없게. 정말. 정말. 억울하게 다치거나. 좀.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다치신 분들 많습니다. 어. 자. 아까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 우리가 결혼을 못. 결혼을. 지금 남자분들도. 결혼을. 결혼 자체가 싫다. 뭐 싫은 사람도 있겠지. 그렇다기보다는요. 결혼했을 때. 그 많은 것들. 감당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들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너무 무겁다는데.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특히 남자 입장에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회사를. 애가 태어나면. 회사를 안. 안 잘리고 다녀야 되는데. 과연 회사를 해서. 내가. 애가 다 클 때까지. 과연. 회사에서 나를. 계속 다니게 해줄 것이냐. 그것도 여러분 장담할 수 없잖아요. 특히 대기업. 대기업 다닌다 하더라도. 50. 뭐. 아니 버텨봐야 50이잖아. 맞죠. 많이 버텨봐야. 그리고 애 키우다 보면 돈 많이 나갑니다. 돈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요즘 애 키우면 모든 게 다 돈입니다. 모든 게 다 돈. 애 출산하는 순간 어디 가야 돼요. 산호조리원 가야 됩니다. 산호조리원 가면 보통. 아무리 짧아도 보름 있어야 돼요. 보름은. 보름 있어야 됩니다. 보름 있으면 250에서 300 깨집니다. 보통 산호조전은. 아무리 싼 데가 15만원. 비싸면 20만원. 거기서 산호조전하고 출산 그. 산부인과까지 가는데. 거기에 한 300에서 350은 깨져요. 못 믿겠으면. 혹시나 애 키우신 분들. 애한테. 출산하신 분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계산기 때려보십시오. 가가지고. 얼마 나온다 물어보십시오. 요즘 산호조전을 안 가시는 분이 없습니다. 가면 태어나자마자. 많이 필요합니다. 애 키우는데. 정말 많이 필요해요. 젖병은 고사하고. 기저귀. 유모차. 많이 필요하잖아요.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애 침대 있죠. 애들 그 침대 있죠.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 낳고 다시 회사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여자분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애 낳고 회사를 들어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회사에서 날 받아줄까. 이거 의문도 있고. 보통. 애 낳고 이렇게. 좀. 복귀하려고 하는 사람도 회사에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서는. 그런 회사도 많습니다. 애 낳았다 하면. 출산할 때까지는 단일하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공기업에. 더 목을 매시는 분들. 특히 여자분들이 공기업 공무원에 더. 지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여자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출산요가 때문에. 출산요가 때문에. 출산요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자분들 입장에서 가장 복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산요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출산요가 3년이잖아. 맞죠? 3년. 그리고. 3년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든.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돈도. 생각보다 많이 줍니다. 사기업보다 많이 줍니다. 법에서 뭐. 출산요가를 줘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무조건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지켜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심합니다. 심해요. 뭐. 뭐. 통계에서는 뭐. 청년들이. 청년들이. 문제는 한년은 하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청년들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뭐 문제예요. 우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안 살았습니까. 우리가 놀기라도 했습니까. 방탄하게 살았습니까. 방탄하게 산 거 없어요. 맞죠 여러분들. 그. 윗세대들이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맞죠. 군대 가라고 해서 갔고. 그. 대학교 가라고 해서. 뭐야. 다 갔습니다. 왜 이래. 아. 유튜브 진짜 씨. 자 아무튼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얘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유튜브 마탱이 갔네요. 마탱이 가도. 마탱이 가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탱이 가도 할 건 해야지. 뭐야. 안 켜졌어. 뭐야. 그래서. 참. 이게 노력만으로 안 되잖아요. 맞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참.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나고. 뭔가. 기회를 못 받고 태어나면. 이걸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 환경을 바꾸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네. 상당히 어려워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들을. 얻고 시작한 사람은. 뭔가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어날 때부터. 내 앞으로 뭐. 건물이 두 채를 딱 받았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노력 자체를 기울이지 않아도. 뭔가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많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부정하실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하더라도. 애들한테 이걸 내가 또 지어지게 만들까봐.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어떻게. 운명이라는게 있고. 이걸 내가 어떻게. 바꾼다거나. 거슬릴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결혼을 해서. 애를 태어라게 만든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커서. 사회인으로 살아갈 때는. 이게 더 심해질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재까지 우리가. 출산일이. 안 좋고. OECD 국가적인 꼭지를 하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저는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공정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OECD 당첨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를 봤을 때. 그 자체. 오랜 역사 속에서도. 불공정한 걸 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놔둔 것도 많았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우리나라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다고. 바라드리는 것이. 서로한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우리나라 사회에 대해서. 공정함. 평등함을 바라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간 좀.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개개 노력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럼 없이.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이시는 게. 오히려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